저연하고 찬란한 복수의 장대한 여정 몬테 크리스도 백작 네 번째 시간 함께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메르세데스 알베리가 몬테 크리스도 백작을 배웅하고 다시 응접실로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깊숙이 앉아있었다 주변엔 어스름한 어둠이 찾아들어 어둑했다 백작 부인의 얼굴은 원강처럼 머리둘레에 늘어뜨린 베일 그늘에 가려있어 알베리는 어머니의 얼굴을 분명히 볼 수 없었으나 목소리가 어딘지 편해 있는 것 같이 느껴졌다 알베리는 또한 병난로의 선반 위에 있는 어머니의 약병이 케이스 밖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고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어디 편찮으세요 어머니? 알베리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나 말이니? 아니다 알베른 다만 이 장미며 오렌지꽃 냄새가 너무 독하구나 그럼 꽃을 옆방으로 가져가게 할게요 알베리는 초인종의 손을 갖다 대며 말했다 기분이 정말 좋지 않으신 것 같아요 아까 방 안에 들어오셨을 때도 얼굴빛이 아주 창백하셨어요 알베르 내 얼굴빛이 창백했다고? 네 그래서 아버지와 전 깜짝 놀랐는걸요 알베르 아버지가 너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던? 메르세데스가 당황하며 물었다 그때 하인이 들어왔다 알베르의 초인종 소리를 듣고 온 것이다 이 꽃을 다른 데로 옮겨 하인은 시키는 대로 응접실에 있는 꽃들을 챙기기 시작했다 꽃을 옮길 때까지 오랜 침묵이 흘렀다 알베르 그런데 그 몬테크리스토란 이름은 도대체 어디에서 딴 것이라고 하디? 부인은 하인이 마지막 화병을 가지고 나가자 알베르에게 물었다 그건 가문의 이름이니 지방 이름이니 아니면 그냥 자기의 부친 이름인가? 아마 자기의 그냥 부친 거겠죠 백작은 토스카나 군도에 있는 섬 하나를 샀대요 그 섬에다 자기 저택을 하나 세웠대요 그분은 뭐 특별히 귀족이라는 자부심 같은 건 없어 보였어요 로마에서 소문을 들어보니까 그분은 상당히 신분이 높은 귀족이라고들 하는데 그분 스스로는 자기가 벼락 귀족이라고 하니까요 그래 여기 잠깐 계신 동안에 내가 봐도 그분은 참 훌륭한 사람 같더라 그럼요 어느 뭐로 보나 훌륭한 분이에요 유럽에서도 가장 존경받고 있는 어느 유서 깊은 귀족 가문의 귀족보다도 더 우아하고 세련됐으니까요 부인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약간 주저하듯이 알베르에게 물었다 알베르 이건 내가 너의 어머니로서 한마디 물어보는 거니까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 너는 사물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지고 있고 명민한 판단력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보기엔 그 백작이 겉보기와 같은 사람인 것 같니? 겉보기와 같다니요? 방금 내가 얘기한 대로 정말 훌륭한 귀족 출신인 것 같냐는 말이야 전 남들이 얘기하는 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그분에 대해서 뚜렷하게 이렇다 하고 아는 바가 없어요 저는 그분이 몰타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분의 출생지를 묻는 게 아니야 그분의 사람 됨을 묻는 거지 제가 느끼기에 그분한테는 보통 사람한테는 없는 뭔가 비장한 분위기가 느껴져요 말하자면 어느 유서 깊은 옛날 가문에 그 선조들의 명예와 재산을 잃었다가 나중에 자신의 용기와 재능으로 재산을 모아서 사회의 테두리에서 올라선 그런 사람 말입니다 알베르 그게 대체 무슨 소리냐? 몬테크리스도란 지중해 한가운데 있는 섬입니다 그 섬엔 주민도 없고 수비대도 없죠 다만 세계 각국의 밀수업자들이 가끔씩 머물다 가는 곳이죠 그런 음지의 장사꾼들을 은신시켜준 사례로 그 섬의 영주에게 세금을 바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그럴지도 모르겠구나 백작 부인은 마치 꿈꾸는 듯이 대답했다 하지만 뭐 상관있나요? 저는 몬테크리스도 백작의 인품이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몬테크리스도 백작은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 메르세데스는 큰 기대를 가지고 물어보았다 서른 되어서 됐을 거예요 그럴 리가 있나? 그렇게 젊어? 어머니께서도 보셨잖아요 백작의 머리가 얼마나 새카만지 그리고 눈이 얼마나 빛나는지 이마에도 주름살 하나 없었는걸요 백작은 원기왕성할 뿐만 아니라 나이도 젊어요 백작 부인은 괴로운 생각에 짓눌려 고개를 떨구었다 알베르 그분은 너를 친구로 생각하고 있을까? 부인이 몸을 떨며 물었다 네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너는 그분을 좋아하니? 네 좋아하죠 프란츠는 그분이 이 세상 밖에서 온 사람 같다고 말하지만 말입니다 백작 부인의 얼굴에 뭔가 두려운 듯한 음영이 깃들었다 다음 순간 부인은 목소리를 단호하게 바꾸며 말했다 알베르 내가 늘 사람을 새로 사귈 때는 조심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니? 너도 이젠 어른이 되었으니까 사람을 사귀는 데 있어서 각별하게 신중해야 한다 네 어머니의 말씀은 새겨 듣겠지만 제가 어떤 점을 경계해야 할지 모르겠는걸요 백작은 노름도 하지 않고 술도 잘 마시지 않아요 그리고 주변 사람을 잘 도와줍니다 그런데 백작한테 조심해야 할 일이 뭐 있으려고요 그래 내 말이 맞다 더군다나 너의 생명을 구해준 사람인데 공연이 무서워하다니 내가 미쳤지 그런데 참 내 아버지께서는 그분을 잘 대접하시든 아버지께서는 무척 호의를 가지고 대접을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백작께 감사를 표했고 몬테크리스토 백장님도 아버지께 찬사를 많이 보냈고요 백작이 아버지께 능란한 말투로 찬사를 보냈더니 아버지가 아주 기분 좋아하시던데요 그래서 헤어질 때는 아주 절친한 친구같이 대했습니다 아버지는 의회에서 하실 연설을 들려주겠다며 백작을 의회까지 모셔가고 싶어 했어요 백작 부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깊은 생각에 잠긴 부인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알베리는 마치 어린아이들이 젊고 아름다운 자기 어머니를 바라볼 때처럼 따뜻하고도 사랑에 넘친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윽고 어머니가 잠들자 알베리는 발끝으로 걸어 조심스레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오태우 별장의 비밀 그동안의 몬테크리스토 백작은 자신의 새집에 도착했다 그 집에 도착하는 데는 채 10분도 걸리지 않았다 몬테크리스토 백작의 새 저택은 샹젤리제 길 오른쪽에 있었다 저택의 앞과 뒤에는 안뜰과 후원이 자리하고 있었고 건물 정면은 안뜰의 나무들에 가려 외부에서 보이지 않았다 나무들 주위로 두 개의 작은 길이 좌우로 뻗어 있어 게이트에서 현관까지 곧장 마차가 달릴 수 있었다 현관 입구는 두 개의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각각의 계단 좌우로 화분이 놓여 있었다 백작이 도착하자 새로 고용한 집사 베르드치오가 백작을 맞았다 공증인은 도착했나? 몬테크리스토 백작이 물었다 응접실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백작의 물음에 베르드치오는 예의바르게 대답했다 공증인을 만난 백작은 매매 계약서를 받아보고 돈을 지불했다 집은 어디에 있지요? 백작이 물었다 아니 집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사셨습니까? 공증인이 깜짝 놀라서 물었다 나는 오늘 파리에 도착해서 가볼 시간이 없었소 아 그러시군요 그 집은 오태유에 있습니다 공증인이 오태유라고 하자 백작의 집사 베르드치오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하얗게 질렸다 오태유라면 멀지 않은 곳에 있군 베르드치오 그 별장으로 안내하게 아 제가요? 베르드치오가 당황한 듯 물었다 왜 그러나 무슨 문제라도 있나? 아 아닙니다 마찰을 준비하겠습니다 공증인을 보내고 베르드치오가 마찰을 준비하러 나가자 문테크리스토는 주머니에서 자물쇠가 달린 책을 꺼내 조그만 열쇠로 그것을 열었다 그는 그 책 속에서 편지 한 장을 꺼내어 테이블 위에 놓인 매매 계약서의 주소와 대조해 보았다 오태유 라퐁텐가 28번지 매매 계약서와 편지의 주소는 일치했다 사실 그는 우연히 그 집을 사게 된 것처럼 보였으나 실은 복수를 위해 치밀하게 조사를 한 끝에 구매한 것이었다 그 집은 빌포르의 첫 번째 부인 르네드 생매랑의 아버지인 생매랑 후작이 살던 곳으로 무서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 집이었다 자 이제 어떻게 자백을 시킬까 종교적인 공포로 자백을 시킬까 아니면 육체적인 고통으로 자백을 시켜도 좋겠지 어쨌든 한 시간쯤 후면 알게 되겠지 몬테크리스토 백작은 알 수 없는 말을 혼자서 중얼거렸다 잠시 후 백작은 베르투치오와 함께 마차를 타고 오태유의 별장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마차는 20분 만에 오태유 마을에 도착했다 마을로 들어서자 베르투치오는 마차 한구석에 틀어박혀 후두르들 떨며 창밖을 내다보았다 백작은 싸늘한 시선으로 그런 집사를 바라보았다 라풍텡가 28번지는 이 마을의 제일 끝에 있었다 마차가 달려오는 사이에 밤이 되어 거리에는 짙은 어둠이 내려앉았다 번개를 품은 듯한 시커먼 구름이 하늘을 뒤덮었고 어둠 속에서 무엇인가 극적인 사건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과 엄숙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마침내 마차가 섰다 마부가 마차의 문을 열어주었다 그러나 베르투치오는 여전히 떨면서 내릴 생각을 하지 않았다 베르투치오 도대체 오늘 왜 그래 자네 마차에서 내릴 생각이 없나 보군 베르투치오는 마지못해 마차에서 내려 별장으로 가 문을 두드렸다 그러자 별장 관리인이 나왔다 누구십니까 영감 새 주인님이 오셨소 그럼 이 집이 팔렸습니까 그렇소 먼저 주인은 누구신가 백작이 물었다 생매랑 후작입니다 그 따님은 빌포루님과 결혼했다가 돌아가셨지요 백작은 저택의 이곳저것을 살펴보았다 1층의 방과 응접실을 둘러보고 2층의 객실과 욕실 그리고 침실도 둘러보았다 침실 가운데 하나에는 마당으로 내려가는 나선형 계단이 있었다 이건 비상계단이군 백작이 말했다 예 정원으로 가는 계단입니다 베르트치오가 말했다 그런가 자네는 이 집에 대해서 잘 알고 있군 그 계단은 정말 정원과 통해 있었다 백작이 정원으로 발걸음을 옮기자 베르트치오는 갑자기 두려움에 떨며 꼼짝하지 않았다 베르트치오는 이마에 흐르는 식은땀을 닦았다 베르트치오 자네 어디가 아픈가 아닙니다 자네 떨고 있나 나는 자네가 집사로서는 꽤 유능한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 내 믿음이 의심이 가는군 백장님 그건 저에겐 억울한 평가입니다 저는 여전히 유능한 집사입니다 다만 저는 더 이상 갈 수 없습니다 갈 수 없다니 아까부터 자네 행동이 이상하군 뭔가 나한테 숨기고 있는 거군 백장님 그 나무 밑에서 제발 물러나십시오 거기에 서 계시면 안 됩니다 베르트치오 나는 자네가 고르시카 태생이라는 걸 알고 있네 또 자네한테 뭔가 음산한 면이 있고 무엇인가 옛날에 복수 같은 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지 하지만 자네의 과거로 인해서 내가 곤란해지는 건 원하지 않네 하지만 난 언제나 괴로워하는 사람에게는 관용을 베풀곤 하지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해보게 백장님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를 해고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고백하겠습니다 좋아 좋아 하지만 곤란합니다 곤란합니다 그 외투가 법조계에선 청렴하고 강직하기로 유명한 사람 아닌가 백장님 소문은 사실과 다를 때가 많은 법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좀 긴 이야기가 될 텐데 괜찮겠습니까 오늘 석간신문 대신이라고 생각하겠네 얘기해보게 1815년 일입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코르시카가 고향인데 제게는 형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다섯 살이고 형은 열여덟 살일 때 우리는 고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은 저를 마치 자식처럼 길렀습니다 형은 저에게는 아버지와 마찬가지였습니다 형은 나폴레온 군대의 군인이었죠 코르시카 사람들만으로 편성된 연대에 중2까지 지냈습니다 나폴레온이 워털루 전투에서 진 뒤 형은 부상을 입었다며 돈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돈을 가지고 찾아갔는데 형은 제가 도착하기 전날 누군가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하고 슬픔에 잠겨 검사를 찾아가서 누가 형을 죽였는지 조사해달라고 했죠 그런데 그 검사는 오히려 욕을 퍼부으면서 나폴레온을 따르는 사람은 다 죽어 마땅하다고 하면서 저까지 체포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복수를 맹세하고 달아났는데 그 검사의 이름이 빌포루입니다 저는 복수하기 위해서 빌포루의 뒤를 미행했습니다 그러다가 빌포루가 오태유 저택에 가끔 나타난다는 것을 알았죠 아시다시피 당시 이 집은 생매랑 후작의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후작은 마루세에 가있고 이 집은 남작 부인이라는 젊은 미망인이 새들어 살고 있었습니다 까만 1815년이라면 빌포루가 생매랑 후작의 딸과 결혼했을 때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젊은 미망인이 살고 있는 이 집을 빌포루 그놈이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담장이로 올라가 그 안을 넘겨다보았죠 그랬더니 아름다운 젊은 여자가 혼자서 정원을 산책하고 있더군요 그 여자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뒷문 쪽을 자꾸 쳐다봤습니다 저는 그 여자가 빌포루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눈치챘죠 그 여자가 담쪽으로 가까이 왔을 때 자세히 보니 여자는 한 열아홉 정도 되어보였고 키는 크고 금발이었습니다 가만히 보니 여자는 임신 중이더군요 산딸이 가까운 것 같았습니다 조금 있으려니까 뒷문이 열리면서 남자가 하나 들어오더군요 그 여자는 그 남자에게로 달려갔고 둘은 서로를 와락 끌어안고 뜨겁게 포옹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함께 집으로 들어가더군요 그 사나이가 바로 빌포루였지요 그럼 베르트지요 자네 그 여자 이름은 나중에라도 알았나 몰랐습니다 여자 이름은 나중에도 알 수가 없었죠 사실 그날 밤 놈을 해칠 생각만 있었다면 그럴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 정원을 샅샅이 잘 알지는 못했죠 그래서 누가 소리를 듣고 뛰어오면 도망칠 수 없을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놈의 다음번 미래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사흘 후 밤이었습니다 빌포루가 다시 이 집을 찾아왔죠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날은 단단히 결심을 하고 담을 넘었습니다 그때가 9월 하순이었습니다 바람이 꽤 세게 불었죠 저는 복수할 기회만을 노리고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머리 위로 나뭇가지를 마구 흔들던 요란한 바람소리에 섞여서 무슨 여자의 신음소리 같은 것이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백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아니 어쩌면 모르시겠지만 사람을 해치려고 때를 기다리는 사람에겐 소리에 무척 민감하게 되는 법이죠 그렇게 한 두어 시간이 지났는데 저는 그 사이에 그런 묘한 신음소리를 여러 번 들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고는 자정을 알리는 소리가 울려왔습니다 그때서야 문이 열리면서 긴 외투를 입은 빌포르가 다시 나타났죠 무서운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래전부터 이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제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놈에게 달려들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달빛이 비치면서 그가 무기를 갖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겁이 덜컥 났죠 놈과 싸우는 게 무서워서가 아니라 성공하지 못할까 봐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 제가 무기인 줄 알았던 그것이 실은 한자루의 삽이었던 겁니다 저는 빌포르 그놈이 왜 삽을 들고 나왔는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짓을 하더군요 나무 근처에 와서는 발을 멈추고 주위를 한번 쓱 둘러본 후에 구덩이를 파기 시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옆에는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놈이 그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자 증오심 가운데서도 호기심 또한 생겨났습니다 저는 빌포르가 무슨 짓을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숨을 죽이고 가만히 지켜보았죠 잠시 후 삽질을 끝낸 놈은 그 작은 상자를 땅속에 파묻은 다음에 그 위에 다시 흙을 덮었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놈에게로 달려들어 몽둥이를 후려쳤습니다 그는 얕은 비명을 지르면서 쓰러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는 순식간에 땅속에 있는 상자를 파내어 구덩이를 다시 메우고 도망쳐 나왔습니다 베르투치요 그러니까 도둑질에 살인사건을 저지른 거군 그래 돈은 꽤 들어있었겠지 아닙니다 백장님 그게 돈이 아니었더란 말씀입니다 한 시간쯤 급히 도망치다가 강가에 도착해서 상자 뚜껑을 열어보았죠 세상에 그런데 상자 속에는 갓난 애가 베네옷에 쌓여 있었습니다 얼굴이 보랏빛으로 된 것을 보니까 목이 졸려서 질식했던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체온은 남아있더군요 그 어린 것을 그냥 버려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조금 뒤에 보니 심장이 약하지만 뛰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갓난애를 동염했던 끈을 풀어주고는 아기의 폐 속으로 부지런히 바람을 넣어주었습니다 예전에 바스티아 병원에서 간호사 노릇을 잠깐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15분쯤 정신없이 그렇게 했더니 마침내 편안하게 숨을 쉬더군요 그리고 그 아기가 미약하지만 울기 시작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도 좋아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나에게 그 대신 다른 생명 하나를 구해주도록 허락해 주셨으니까요 신께 감사했죠 저는 차마 그 아기를 버릴 수 없어서 아기를 집으로 데리고 와 형수와 의논했죠 마음씨 착한 형수는 그 아기를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기는 빌포르와 남작 미망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였죠 그 아이에게 베네데토란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어찌나 못되게 자랐는지 못된지만 일삼아 항상 형수를 속석이다가 결국 나쁜 친구들과 함께 형수를 협박해서 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형수는 죽고 말았죠 형수는 베네데토 때문에 죽은 겁니다 베네데토는 아기는 그렇게 쉽게 처리되지 않는다네 빌포르는 그날 죽지 않았어 베르토치오는 몬테크리스토의 말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몬테크리스토는 알 수 없는 모호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말일세 빌포르는 그가 자네와 아마도 다른 사람들에게 한 일에 대해서 처벌을 받아야 하겠지 베네데토가 아직 살아있다면 어떤 식으로든 신성한 보복의 도구가 될 것이고 그런 다음 그도 합당한 처벌을 받을 것이야 몬테크리스토는 엄숙한 침묵이 잠시 흐른 뒤 벤치에서 일어섰다 복수의 퍼즐 다음 날 아침 두 마리의 훌륭한 말이 이끄는 마차 한 대가 몬테크리스토 백작 집문 앞에 멈췄다 그리고 한 신사가 마블을 시켜 몬테크리스토 백작을 만날 수 있는지 물어왔다 문지기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주인님은 계시지만 오늘은 아무도 만나지 않으시겠답니다 몬테크리스토 백작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은 당글라루였다 당글라루는 속으로 두고보자 건방지 놈 아쉬우면 자기가 나를 찾아오겠지 욕을 하며 그냥 갔다 그 모습을 2층에서 살피는 사람이 있었다 바로 몬테크리스토 백작이었다 당글라루의 마차가 떠나고 나자 백작은 베르투치오를 불렀다 당글라루 남작집으로 가자 몬테크리스토 백작의 마차는 당글라루의 집을 향해 달려갔다 드디어 만나게 되었군요 몬테크리스토 백작님 이렇게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당글라루가 말했다 안녕하십니까 당글라루 남작님 로마의 톰슨앤 프렌치 상사에서 연락을 받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무제한으로 돈을 빌려드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만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하십니까 당글라루가 다소 오만한 표정으로 물었다 글쎄요 지금은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사양할 것 없습니다 혹시 백만 프랑이 필요하다 해도 문제 없습니다 백만 프랑이라고요 그 정도 돈이라면 늘 가지고 다니는 용돈 정도일 뿐입니다만 몬테크리스토 백작은 지갑에서 국립은행이 발행한 50만 프랑짜리 어음 두 장을 꺼내 보였다 탕글라루는 탕글라루는 깜짝 놀라 말을 더듬었다 그 그렇습니까 편지 두 통이 있습니다 한 통은 비네 은행에서 루스 차일드 남작에게 또 한 통은 런던의 바링 회사에서 라피트 씨에게 보낸 겁니다 나는 이 두 은행에서도 무제한으로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몬테크리스토가 말했다 탕글라루는 갑자기 비굴한 표정이 되어 말했다 죄송합니다 백작님 원하시는 대로 말씀만 하시면 준비하겠습니다 그럼 올해 1년 동안 600만 프랑으로 합시다 먼저 내일 정오까지 50만 프랑을 보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백작님 그럼 내일 아침 10시에 틀림없이 보내드리겠습니다 탕글라루는 몬테크리스토 백작이 생각보다 대단한 부자라는 사실을 알고 잘 사귀어야겠다고 생각했다 탕글라루는 하인을 불렀다 부인은 지금 혼자 계시느냐 아닙니다 드블레시와 함께 계십니다 백작님 그 내무대신 비서관인 드블레시는 가까운 친구지만 혹시 만나기 싫으시다면 굳이 아닙니다 드블레시라면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탕글라루는 백작과 함께 부인의 방으로 갔다 부인은 마침 드블레로부터 몬테크리스토 백작이라는 신비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 신비한 인물이 남편과 함께 들어오자 흥분하여 온갖 질문으로 백작을 곤란하게 만들었다 그때 하녀가 들어오더니 부인에게 귓속말로 속삭였다 그러자 부인은 남편 탕글라루를 쏘아보며 신경질적으로 말했다 마국간에 말이 없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죠 내일 필포르 백작 부인에게 빌려주기로 했단 말이에요 여보 그게 아니라 그 말은 너무 거칠어서 여자들 마차에는 위험해 그래서 좀 더 순한 말로 바꾸려고 말이야 그때 창밖을 내다보던 드블레가 말했다 부인의 말이 백작의 마차에 메어져 있군요 어머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부인 제 마차의 말은 오늘 아침에 제 하인이 사들였습니다 3만 프랑 정도 주었을 겁니다 몬테크리스토가 심상한 표정으로 말했다 당글라르 부인은 실망한 표정으로 남편을 쏘아보았다 그로부터 두 시간 뒤 당글라르 부인은 편지 한 통을 받았다 그 편지에는 아름다운 부인을 실망시키는 것은 도리가 아니어서 말을 선물로 드리니 받아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두 마리 말의 귀 위에 꽃매듭을 묶고 귀에다 다이아몬드를 매달아 놓아 당글라르 부인을 깜짝 놀라게 했다 다음 날 오후였다 백작은 벙어리 노예 알리를 불렀다 알리 너는 올가미를 던져 호랑이도 잡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말이 사실인가 알리는 문제없다는 몸짓을 해보였다 좋아 이제 곧 두 마리 마리 미친 듯이 마찰을 몰고 올 거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 마찰을 우리 집앞에서 세워야 한다 알겠느냐 알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섯시쯤 되자 마찰 바퀴 소리와 함께 미친 듯 달려오는 말 발급 소리가 들려왔다 와부는 온 힘을 다해 말을 멈추게 하려고 애를 썼으나 소용이 없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은 비명을 질러댔다 이때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알리가 재빨리 밧줄을 가지고 나와 던졌다 밧줄이 왼쪽 말의 앞다리를 두세 번 감자 말은 그 자리에 멈춰서더니 제풀에 넘어졌다 오른쪽 말도 더 이상 띄지 못하고 멈춰선 채 사납게 몸부림쳤다 알리는 몸부림치는 말의 콧등을 세게 눌렀다 말은 괴로운 신음소리를 내며 왼쪽 말 옆으로 쓰러졌다 마차에는 어느 부인과 아이가 타고 있었다 부인은 한쪽 팔로 아이를 안고 있었는데 아이는 기절해 있었다 어느새 몬테크리스토 백작이 나와 마차에서 내리는 부인을 부축했다 부인은 한쪽 팔로 아이를 안고 있었는데 아이는 기절해 있었다 괜찮으십니까 부인 몬테크리스토가 물었다 기절할 정도로 정신이 없던 부인은 그제야 조금 정신이 든 듯 기절한 아들을 안고 비명을 질렀다 아가야 에드하루 아가야 정신 차리렴 몬테크리스토는 부인과 아이를 안으로 데리고 가 거실 소파에 아이를 눕혔다 괜찮습니다 부인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몬테크리스토는 작은 병을 꺼내 병 속에 든 새빨간 물을 아이 입술에 한 방울 떨어뜨렸다 그러자 아이가 눈을 떴다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은 누구신가요 저는 몬테크리스토 백작입니다 그 부인은 빌프루 부인이었다 빌프루 부인은 새삼스럽게 몬테크리스토 백작을 바라보았다 몬테크리스토 백작은 파리의 귀족들과 사교계에 이미 알려져 있었다 미친 듯이 날뛰는 말을 멈추고 빌프루 부인과 아들 에드하루를 구한 일은 몬테크리스토 백작의 명성을 더욱 드높였다 오태우의 그 사건이 모든 사람들의 화제가 되었던 것이다 알베르는 그 얘기를 어머니에게 했으며 샤토 르노는 경마클럽에서 이야기했고 네무대신의 비서관 드블레 역시 대신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야기했다 그리고 보샹도 신문의 가심란에 기사를 쓰므로써 몬테크리스토 백작을 용맹스러운 기사로 소개했다 한편 빌프루의 부인은 마찰을 빌려준 당글라르 부인에게 몬테크리스토 백작에 대한 찬사를 담은 편지를 보냈으며 빌프루는 그의 부인 얘기를 듣고 예장을 갖추어 있고 그날 밤 몬테크리스토 저택을 방문했다 아내와 아들을 구해준 데 대한 감사의 인사를 하러 온 것이었다 만약 몬테크리스토가 파리 사교계의 생리를 알고 있었다면 빌프루의 방문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알았을 것이다 빌프루는 그의 친구들에게 강력한 보호자였고 그의 적들에게는 조용하지만 쓰라린 상대였다 그러나 누구에게도 사랑은 받지 못하고 있었다 빌프루는 누군가를 방문하는 일이 거의 없었으며 감정이 드러나지 않는 가운데 무례할 정도로 사람을 꿰뚫어보는 시선에 그는 오만함이 몸에 베어 있었다 그런 빌프루가 지금 몬테크리스토를 방문한 것이다 빌프루는 마치 법정에 들어설 때처럼 엄숙한 표정으로 응접실로 들어왔다 이 사람이야말로 바로 그 옛날 에드몽 탕테스를 극비리에 종신형에 처한 사람이다 몬테크리스토 백작의 입술에는 미소를 띄고 있었으나 가슴속에서는 무서운 분노가 일고 있었다 만약 빌프루가 그 무시무시한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더라면 즐겁해서 도망쳤을 것이다 그때로부터 23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빌프루에게도 그 시간의 법칙은 공평하게 적용되어 있었다 날씬하게 보기 좋았던 몸매는 바싹 말라 있었고 하얗던 얼굴은 누렇게 바랬으며 깊이 있던 눈매는 그 윤곽이 무너져 있었다 어제 저의 안사람과 자식놈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자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감사의 말을 전하면서도 빌프루의 표정과 시선에는 평상시의 그 거만한 기세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다 그는 어깨나 고개 하나 까딱하지 않고 꼿꼿이 선 채로 이 말을 했던 것이다 빌프루는 남을 믿지 않았고 특히나 인생의 행운 같은 것은 생각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그는 이 외국인 기족이 필시 무엇인가 새로운 사업을 위해 프랑스러운 사기꾼이나 자신의 거주 범위를 이탈해서 나온 정가자쯤으로 생각하고 싶어했다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이번에는 문테크리스토가 얼음짱같이 냉정하게 말했다 어머니를 위해서 아들의 목숨을 구해드리게 된 것을 철호소는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모성애처럼 성스러운 것은 없으니까요 그런 행운이 제게도 온 것일 뿐입니다 이렇게 인사까지 오실 필요는 없었습니다 철호소는 분해 넘치는 영광입니다 듣자 하니 빌포르시께서는 좀처럼 방문 같은 건 안하신다니 말씀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이라도 빌포르시께서 와주신 건 저에게 아주 귀중한 명예이자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몬테크리스토의 이러한 뜻밖의 태도에 빌포르시는 깜짝 놀랐다 빌포르시는 출신이 의심스럽기 짝이 없는 이 외국인이 자신의 거만함을 우아한 태도로 비꼬자 사람을 깔보는 듯한 그의 입술이 이상한 모양으로 일그러졌다 빌포르시는 이 무시할 수 없는 이상한 적수와의 자리가 불편하게 이를 데 없었다 빌포르가 떠나자 몬테크리스토는 가슴속에 눌러오던 끓어오르는 독서에 해독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 자 이제 해독제를 찾아가 볼까 모렐 가족 그들을 만나러 가는 길은 지금까지 걸어오던 지옥을 떠나 빛이 가득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 같았다 몬테크리스토의 얼굴에는 드물게 아름다운 평화의 빛이 되살아났다 마차는 마침내 메레가 7번지 앞에 멈춰섰다 바로 모렐 가족이 살고 있는 집이었다 그 집은 밝고 환한 하얀색 건물로 3층이었다 몬테크리스토가 마차에서 내리고 있을 때 뜰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던 막시밀리앙이 달려나왔다 백장님 약속을 잊지 않고 찾아주셨군요 막시밀리앙은 막시밀리앙은 온몸으로 백작을 환영하듯이 두 손으로 그의 손을 잡았다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몬테크리스토가 뜰로 들어서자 스물 대여섯 살의 젊은 여인이 고개를 들어 백작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톰스넴 프렌치 상사의 대리인이 만났던 모렐의 딸 줄리였다 어서 오십시오 백장님 오빠에게서 백장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누추한 곳까지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소녀티를 완전히 벗은 줄리는 제법 안주인다운 능란한 모습으로 인사를 건넸다 그러고 나서 남편에게 반가운 손님의 방문을 알리기 위해 집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아주 행복한 가정 같군요 몬테크리스토는 부러운 듯이 말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모두 다 갖추고 있습니다 서로 화목하고 건강한 데다가 1년에 2만 5천 프랑이나 들어오니까요 그 정도 그 정도 돈이라면 그리 넉넉하지는 않겠군요 백작의 목소리가 너무나 부드러워서 막시밀리앙에게는 마치 자식 걱정을 하는 다정한 아버지의 말처럼 들렸다 저희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뭐 꼭 부자일 필요는 없으니까요 이때 줄리가 에마누엘과 함께 다가왔다 에마누엘과 줄리의 안내를 받아 거실로 들어서던 백작은 입구에 있는 유리상자에 소중히 보관된 지갑을 보고 멈칫 멈춰섰다 이 지갑은 우리 집에서 가장 귀중한 보물입니다 이 지갑을 보내준 분은 망하기 직전에 우리 집과 아버지를 구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다이아몬드는 누이 동생의 결혼 지참금으로 보내주신 거죠 여기 그 편지도 있습니다 막시밀리양은 지갑 속에서 다이아몬드와 편지를 꺼내 보여주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뱃사람 심바뜨는 진짜 이름이 아닌 것 같은데요 몬테크리스도 백작은 편지를 받아 읽어보고는 물었다 네 맞아요 우리는 아직 그분을 만나보는 행운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만나게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옛날 생각을 하는 듯 줄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몬테크리스토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있는 줄리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느꼈다 처음 모렐 상사를 찾아오신 분은 톰슨앤 프렌치 상사의 대리인이라는 영국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톰슨앤 프렌치 상사에 연락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그 회사에서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하더군요 막시밀리앙이 말했다 아버님은 아버지께서는 그 은인이 우리를 위해서 무덤 속에서 나온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정말 기가 막힌 미신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가슴을 울리는 미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믿음을 깨뜨리고 싶진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당신이 사랑하시던 친구의 이름을 나지막이 부르곤 하셨죠 그리고 늘 그분 생각에 잠겨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임종이 가까워졌을 때 추측에 지나지 않았던 그 생각이 어느 순간 뚜렷한 확신으로 변했던 겁니다 아버지께서는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시면서 막시밀리앙 그는 에드몽 당테스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조용히 눈을 감고 그 말을 듣고 있던 몬테크리스토는 형언할 수 없는 그리움과 감에 사로잡혀 그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그는 급히 모자를 쓰며 말했다 부인 가끔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정말 행복이 넘치는 집이군요 나는 여러분에게서 많은 위안을 받았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언제나 찾아주십시오 인사를 인사를 마친 백작은 다급한 발걸음으로 성큼성큼 걸어 나갔다 몬테크리스토 백작이란 분은 좀 이상한 사람인 것 같군요 엠마 누엘이 말했다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 하지만 훌륭한 마음씨를 가진 분이야 게다가 내가 느끼기엔 정말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 같아 막시밀리앙이 생각에 잠긴 채 말했다 나는 그분 목소리가 어쩐지 낯설지가 않아요 아까부터 그분의 목소리가 언젠가 꼭 들어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줄리도 생각에 잠긴 채 말했다 연인 빌포르 저택 앞에는 작은 야채밭이 하나 있었다 토끼풀만 잔뜩 나 있는 이 야채밭에 작은 문이 열리더니 작업복 차림에 키가 크고 말숙하게 생긴 젊은 남자가 들어왔다 기다리던 사람이 나타난 것을 본 여자는 철문 앞으로 다가갔다 두 사람은 누가 볼새라 주변을 휘 둘러보았다 막시밀리양 그런 차림으로 나타나서 놀랐어요 빨랑틴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변장이라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내가 사랑할 상대로 신분이 높지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이 야채밭에 오두막을 짓고 당신 곁에서 살고 싶습니다 막시밀리양은 젊은 틈으로 보이는 빌포르의 딸 발랑틴을 애타게 바라보며 말했다 막시밀리양 그렇게 되면 우린 지나치게 행복에 지해서 뭔가 망쳐버릴 것만 같아요 발랑틴 나는 당신을 알게 된 후로 오로지 당신 생각뿐인데 당신은 어떻게 우리의 미래를 암울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 말씀 마세요 당신은 저에게 오빠로서의 사랑을 약속하셨죠 친구도 없고 아버지조차도 저에게 아무 관심도 없고 계모는 저를 싫어하죠 제가 의지할 곳이라고는 병석에 계신 할아버지 뿐이에요 그런 나에게 당신은 오빠처럼 사랑하겠다고 약속했어요 발랑틴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오로지 당신만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나는 누이와 매부도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건 당신에게 느끼는 감정과는 전혀 다릅니다 당신에 대한 사랑은 피가 끓어오르고 가슴이 터질 듯 부풀고 심장이 요동치는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은 오직 당신만을 향해 있습니다 하지만 발랑틴 당신은 나에게 아무것도 약속해 주지 않았고 무엇을 허락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프란츠 데피네시 얘기를 하면서 언젠가는 그 사람과 결혼해야 할 거라고 말합니다 막시밀리앙 그 결혼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 당신도 알잖아요 집안에서 정한 혼처를 내 힘으로 거부할 수 없다는 것도 아시잖아요 하지만 발랑틴 나는 당신을 잃을까 두려워하며 가슴속의 고통까지도 당신을 위해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막시밀리앙의 고통에 찬 목소리가 철문 틈으로 쳐들어와 발랑틴의 가슴을 휘저었다 막시밀리앙은 발랑틴이 우는 소리를 들었다 청년의 가슴이 사랑하는 여인의 울음소리에 고통으로 요동쳤다 발랑틴 제발 울지 마십시오 내 말에 마음이 상했다면 잊어주십시오 아니에요 당신 말이 옳아요 하지만 난 이 집에서 버려진 딸이에요 어머니가 살아계셨더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는 나의 고민을 어머니와 나눌 수 있었을 거고 어머니는 나를 보호해 주셨을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는 남이나 다를 바 없고 계모는 집요하게 나를 증오하고 있어요 그것도 미소뜬 얼굴로 말이죠 당신을 증오하다니 어떻게 당신을 증오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막시밀리양이 흥분과 안타까움으로 어쩔 줄 몰라했다 막시밀리양 당신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진 않지만 계모가 저를 미워하는 이유에는 재산 문제가 얽혀 있어요 새어머니에게는 자기 재산이 없어요 하지만 나는 신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재산이 상당한 데다가 또 앞으로 생매랑 후작인 외조부로부터 상속받을 재산까지 있죠 게다가 병석에 계신 친할아버지도 어디 기댈 곳 없는 불쌍한 저를 위해서 재산을 물려주시려고 해요 나는 이 집안에서 딸처럼 살 수만 있다면 내 재산의 반을 계모에게 주고 싶어요 불쌍한 발랑틴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죽는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나의 발랑틴 발랑틴이 철문 사이로 손을 내밀었다 막시밀리양은 그녀의 손가락 위에 입을 맞추었다 바로 그때 나무 뒤에서 하녀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아가씨 마님께서 찾으세요 응접실에 손님이 오셨어요 막시밀리양 이제 어서 가세요 어서요 독약 사용법 빌포르 부인을 방문한 손님은 몬테크리스도 백작이었다 빌포르의 방문에 대한 담리의 방문이었다 백작님 어서 오세요 제 아들 에두아르를 살려주신 은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남편은 조금 전 법무대신에 만찬에 가셨어요 에두아르의 누나는 곧 인사드리러 올 겁니다 따님이 있으시군요 남편의 전처 딸이지요 인자한 미소에도 숨겨지지 않은 서늘함이 그녀의 얼굴이로 스쳐 지나가는 것을 몬테크리스토는 놓치지 않았다 잠시 뒤 발랑틴이 들어와 몬테크리스토에게 예의를 갖추어 인사했다 발랑틴은 어딘가 우울해 보이지만 무척 아름다운 열아홉 살의 아가씨였다 몬테크리스토는 어딘가 애잔해 보이는 발랑틴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 시선을 느낀 빌포르 부인이 발랑틴에게 다정하게 말했다 발랑틴 여섯시구나 할아버지 식사준비가 어떻게 돼가는지 알아보렴 발랑틴은 몬테크리스토에게 인사를 하고 나갔다 그러자 에드하르도 그 뒤를 따라 나갔다 시아버지 느하르티의 백작은 중풍으로 쓰러지셔서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죠 그런데 백작께서는 화학이나 독극물에 대해 대단히 지식이 많으신 걸로 압니다만 아닙니다 관심을 가지다 보니 그저 조금 알게 되었지요 부인께서도 독극물에 관심이 많으십니까 동양에서는 고간이나 부자들이 적이나 또는 심지어 자기편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부터 독약의 예방에 관심을 많이 쏟았습니다 그래서 독약에 대한 학문이 많이 발달했지요 독약을 예방하기 위해 늘 적은 양의 독약을 계속 마시다 보면 저항력이 생겨서 죽을 만큼 독약을 먹어도 죽지 않는답니다 하지만 저항력이 없는 사람은 똑같은 양을 먹고도 죽기 때문에 적이나 경쟁자를 죽일 때 이런 방법을 쓰죠 그건 나중에 뭐 경찰이나 의사가 죽음의 원인을 조사해도 밝혀내지 못할 만큼 감쪽같은 방법이지요 하지만 백장님 아무리 감쪽같아도 사람을 죽이는 건 큰 죄가 아닙니까 사람은 속여도 하느님은 속일 수 없으니까요 그렇긴 합니다만 그런 사람들은 어떤 이유를 끌어다 붙여서라도 자신의 행동이 옳은 것이라고 주장하지요 그럼 지난번 제 아이가 기절했을 때 쓰신 건 어떤 약입니까 그건 양에 따라서 좋은 약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독약이 되기도 합니다 한 방울이면 사람을 살리는 좋은 약이 되지만 대여섯 방울이면 독약이 되죠 그럼 저같이 곧잘 기절하는 사람에게도 그 약이 효과가 있습니까 아주 뛰어난 효과가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처방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그런데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 것은 한 번에 한 방울만 마셔야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조심해서 쓰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가봐야겠습니다 오늘 밤 그리스 공주와 오페라 극장에 가기로 약속했습니다 백작은 필프루 부인과 작별하고 저택을 나섰다 그리고 다음날 약속대로 약물 처방전을 보내주었다 몰세르 백작의 비밀 그날 밤 오페라 극장에는 파리 사교계 사람들이 거의 다 모였다 알베르 자작과 그의 아버지 몰세르 백작 샤토르노 남작 신문기자 부샹 당글라르 부인과 딸 외제니 당글라르 그리고 루시앙 드블레도 왔다 알베르 자작과 외제니 당글라르는 지방길이 혼담이 오가는 사이지만 두 사람 다 서로에게 큰 관심이 없었다 1막이 끝났을 때 사람들은 2층에 있는 대사의 자리를 관심 깊게 지켜보았다 가장 화려하고 아름답게 꾸민 특별석이 텅 비어있었기 때문이다 2막이 시작되었을 때 사람들의 눈길은 다시 한번 대사의 자리에 모아졌다 그 자리에는 마흔 살 쯤으로 보이는 검은 옷차림의 사나이가 아름다운 여성과 함께 막 들어와 앉았다 여인의 옷차림이 너무나 화려하고 그녀의 미모가 너무나 뛰어나 모두의 눈길이 그쪽으로 향한 것이다 그 여인의 이름은 그리스의 미녀로 알려진 에데였다 사람들은 문테크리스도 백작과 그리스의 미녀 에데 이 두 사람 사이를 추측하며 호기심을 감추지 못했다 잠시 후에는 그 젊은 여인이 아래층 관객들뿐 아니라 모든 관객의 주목의 대상이 되었다 특별석의 부인들은 좌석 밖으로 허리를 굽히고 불빛의 별처럼 반짝이는 에데의 다이아몬드들을 바라보았다 2막이 시작되었으나 특별석의 술렁거림은 멈추지 않았다 2막은 이렇게 술렁술렁한 가운데 상영되었다 그러나 누구 한 사람 조용히 하라고 소리치는 사람도 없었다 이 아름답고 황홀한 여자야말로 가장 신기한 구경거리였기 때문이다 2막이 끝나고 30분 동안의 휴식시간이 되자 당글라르 부인이 알베르에게 손짓을 했다 알베르가 당글라르 부인에게 다가갔다 당글라르 부인은 상냥한 미소로 알베르를 맞아주었다 그러나 외제니는 언제나처럼 냉담했다 알베르 자작 몬테크리스도 백작은 어떤 사람인가요? 3만 프랑이 넘는 말 두 마리에 5천 프랑이나 하는 다이아몬드를 말의 귀에 달아서 선물하다니 아무리 부자라도 이런 일은 처음이에요 그건 그분의 버릇입니다 알베르가 별일 아니라는 듯이 대답했다 세상에 그분의 버릇을 거라고 하는군요 아 그런데 저 아름다운 여인은 누굴까요? 당글라르 부인이 에데를 바라보며 물었다 그리스 사람이라는 것만 알죠 뭐 노예라고도 하고 공주라고도 하는데 자세한 건 모릅니다 저 그리스 여자 참 예쁘군요 외제니는 알베르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은 채 에데만을 바라보며 말했다 하지만 장식이 지나치네요 다이아몬드가 없었다면 오히려 더 예뻤을 텐데요 목과 손목이 드러나는 게 더 좋았을 텐데요 외제니 넌 정말 예술가구나 예를 좀 보세요 이렇게 금방 열중한다니까요 당글라르 부인이 말했다 아름다운 건 다 좋아해요 그럼 저 백작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베르가 물었다 미적 감각에서 본다면 백작도 나쁘지는 않네요 하지만 얼굴이 너무 창백하군요 그렇죠 저 창백한 얼굴 속에 우리가 찾고자 하는 비밀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흡혈기라는 별명도 있죠 알베르 저 몬테크리스도 백작을 이리로 좀 모셔올 수 없을까요? 어머니 그건 왜요? 외제니가 물었다 얘기를 좀 하게 말이다 넌 만나보고 싶지 않니? 아니요 전혀요 참 넌 이상도 하다 부인 어쩌면 저쪽에서 먼저 올 것도 같습니다 보십시오 보십시오 지금 부인을 보고 인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글라르 부인은 상냥하게 웃어 보이며 몬테크리스토에게 담리 인사를 했다 산막이 끝나자 몬테크리스토는 당글라르 부인의 자리를 찾았다 당글라르 부인의 옆자리엔 몰세르 백작이 앉아있었다 어서오세요 백작님 전부터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답니다 당글라르 부인이 반갑다는 듯이 인사를 했다 그 정도의 일을 아직도 기억하시다니 저는 벌써 잊었습니다 제 친구인 빌프루 부인을 도와주신 일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건 제 하인 알리가 한 일입니다 그러자 몰세르 백작이 물었다 혹시 제 아들을 산적의 손에서 구해준 사람도 그 하인입니까 그건 아닙니다만 그 일에 대해선 벌써 인사를 받은 지난 일입니다 그런데 백작님과 함께 계신 분은 누구시죠? 대단한 미인이군요 제가 돌보는 불쌍한 그리스 아가씨입니다 에데라고 하지요 그리스 사람이라고 하셨습니까? 몰세르 백작이 관심을 보이며 물었다 몰세르 백작께서도 그리스에서 근무하신 적이 있으셨던가? 네 그렇습니다 그리스 총독 알리파시아 군대에 총감독관으로 파견되어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알리파시아 총독은 왕이나 마찬가지였죠 제가 가지고 있는 얼마 안 되는 재산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왕께서 친절을 베푼 덕분이죠 몰세르가 대답했다 그때 2층 자리에 있던 에덴은 몬테 크리스토와 이야기하고 있는 몰세르 백작을 보더니 갑자기 얼굴이 파랗게 질리며 비틀거렸다 다음 순간 그녀는 억눌린 비명을 질렀다 어머나 저런 같이 오신 여자분에게 무슨 일이 생긴 모양인데요? 기분이 언짢아 보이는군요 그렇군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실 건 없습니다 에덴은 다소 예민한 면이 있어서 분위기를 좀 타는 편이죠 몬테 크리스토는 인사를 하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왔다 몬테 크리스토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을 때 에덴은 아직도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몬테 크리스토가 나타나자 에덴은 백작에 손을 잡았다 에덴의 손은 식은땀으로 촉촉하면서도 얼음장처럼 싸늘했다 같이 얘기하신 분이 누구죠? 에덴가 물었다 몰세르 백작이다 너의 아버지 밑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지 내 아버지 덕분에 한미천 잡았다고 솔직하게 고백하더군 어쩌면 그렇게 뻔뻔스러울 수가 있을까요? 아버지는 그리스의 독립을 꾀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저 사람이 아버지를 터키에 밀고 했어요 그리고 어머니와 나를 노예로 팔았어요 저자 때문에 어머니도 돌아가셨어요 그 재산이야말로 아버지를 배반하고 얻은 돈이에요 더 이상 여기에 못 있겠어요 저 인간을 보고 있으면 제가 미칠 것 같아요 몬테 크리스토 백작가 에덴은 사막이 시작되기 전에 자리에서 일어나 그곳을 빠져나왔다 아버지와 아들 어느 날 저녁 몬테크리스토 백작 저택에 마차 한 대가 머졌다 마차에서는 신살이 넘은 듯한 남자가 내렸다 대문 안에서 기다리고 있던 하인이 그 남자를 거실로 안내했다 당신이 가바르칸티 후작입니까? 백작이 물었다 그렇습니다 부존이 신부의 소개로 오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편지도 여기 있습니다 몬테 크리스토는 편지를 받아 읽었다 가바르칸티 후작께서는 소룡이시죠 아, 그렇죠 제가 소룡 맞습니다 자, 부존이 신부의 편지는 여기 있습니다 백작은 편지를 받아 읽었다 카바르칸티 소룡은 루카의 유서 깊은 귀적으로 피렌체 카바르칸티 집안의 자손이며 1년에 50만 프랑이 생기는 재산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5년 동안 어렸을 때 유괴된 아들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채 지내다가 몬테 크리스토 백작께서 찾아줄 것이라는 말에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나는 카바르칸티 소룡의 여행 비용으로 2천 프랑을 냈습니다 백작께서 나에게 돌려주어야 할 4만 8천 프랑을 카바르칸티 소룡에게 빌려주시기 바랍니다 부존이 신부의 편지에 돈 이야기가 나오자 소룡은 불안한 표정으로 몬테 크리스토의 눈치를 살폈다 걱정 마십시오 부존이 신부의 부탁대로 할 것입니다 그럼 4만 8천 프랑을 빌려주실 수 있습니까? 달라시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몬테 크리스토는 금하 5만 프랑을 건네주었다 결혼 증명서와 아드님의 출생 증명서는 가지고 오셨습니까? 그런 서류는 미리 말을 전해 듣지 못해서 미처 준비하지 못했습니다만 소룡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다 괜찮습니다 제가 이미 준비해 두었습니다 몬테 크리스토는 서류를 소룡에게 건네주며 말했다 이 서류는 아드님에게 주십시오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런 서류까지 준비해 두시다니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부존이 신부의 부탁대로 15년 동안 만나지 못한 아드님과 아버지를 만나게 해드리는 것이 저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그럼 그 아이가 여기 있다는 겁니까? 소룡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그렇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두 분이 만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몬테 크리스토는 거실에서 나와 다른 방으로 갔다 거기에는 스무살 쯤 된 젊은이가 앉아 있다가 몬테 크리스토를 보고 벌떡 일어섰다 짧은 금발머리, 붉은 수염, 검은 눈을 가진 키가 큰 젊은이였다 몬테 크리스토 백작이십니까? 그렇소 당신은 앙드레아 카바르칸티 자작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젊은이는 어색한 듯이 대답했다 소개장은 가지고 계시겠지요 뱃사람 신바뜨라는 분의 소개장인데 그 사람은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사람의 후손인데 윌모경이라고 합니다 그럼 당신 가족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네 저는 피렌체에 있는 카바르칸티 집안의 후손인 바르톨로메오 카바르칸티 소령의 아들인 앙드레아 카바르칸티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1년에 50만 프랑을 받아 생활은 넉넉했습니다 제가 5살 때 가정교사에게 유괴되어 15년 동안이나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몬테크리스도 백작의 친구인 신바뜨 씨의 편지로 아버지의 소식을 듣게 되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안드레아 카바르칸티가 책을 읽듯이 자신의 사연을 이야기했다 그렇군요 아버지는 지금 파리에 와서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아버지가요? 정말입니까? 그렇소 윌모우경의 보증으로 당신이 파리에 있는 동안은 1년에 5만 프랑을 받게 되는데 당글라르시의 은행에서 매달 5천 프랑이 나가게 될 겁니다 윌모우경은 당신을 파리의 사교계에 소개해 달라는 부탁도 했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그럼 아버지를 만나러 가보겠습니까 앙드레아 앙드레아는 몬테크리스토의 말에 따라 거실로 들어갔다 아버지 앙드레아가 큰소리로 말했다 오 그래 내가 내 아들이냐 내가 내 아버지다 소령 역시 거실 밖에서도 들을 수 있도록 큰소리로 말했다 그렇게 오래 떨어져 있었는데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다니 정말 기쁩니다 앙드레아는 계속 문쪽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렇지 정말 오래 떨어져 있었구나 아버지 우리 집안에 대한 서류가 있다면서요 그래 여기 있다 이 서류는 내가 가지고 있으렴 소령은 서류를 넘겨주었다 앙드레아는 자세히 살펴본 후 말했다 이런 서류를 만들고도 죄가 안 되다니 이탈리아는 참 좋은 곳이군요 앙드레아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된 듯이 말했다 카바르칸트 씨 나는 1년에 5만 프랑을 받기로 했는데 당신은 내 아버지 역할을 하고 얼마를 받기로 했습니까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소령은 놀라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안심하세요 뭘 그렇게 불안해하십니까 여긴 우리 둘 뿐입니다 나는 한 번뿐이지만 5만 프랑을 받았다 설마 속이지는 않겠지요 자 봐라 속이다니 그럴 리가 있나 소령은 몬테크리스토에게서 받은 그 말을 보여주었다 이건 한편의 연극과 같아요 당신은 아버지 나는 아들 나는 아들 역할만 충실히 하면 되니까요 잘해봐요 하긴 그렇지 두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거실문이 열리며 몬테크리스토가 들어왔다 그러자 두 사람은 다시 한 번 다정하게 포옹하며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기대하신 대로 아드님을 만난 기분이 어떻습니까 가슴이 터질 듯 합니다 그럼 아드님은 아버지를 만난 기분이 어떤가요 저는 꿈만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합시다 오는 토요일에 오태위에 있는 내 별장에 몇몇 손님을 초청할 예정입니다 두 분도 함께 오십시오 그날은 특히 앙드레아 당신에게 돈을 주는 일을 맡은 은행가 당글라르시도 오니까 소개해 드리지요 알겠습니다 부자가 동시에 말했다 그럼 토요일에 라 퐁텐가 이십팔번지에 내 별장에서 만납시다 두 사람은 몬테크리스토에게 인사하고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나갔다 오태우 별장의 만찬 토요일 오후 오태우 별장에서 만찬이 열렸다 몬테크리스토 백작은 막시밀리앙 모렐 네무대신 비서인 드블레 은행가인 당글라르 부부 류노 남작 빌포르 부부 신문기자 보샹 그리고 카바르칸티 소령과 그의 아들 앙드레아도 초대했다 몬테크리스토는 카바르칸티 부자를 모두에게 소개해 주었다 카바르칸티 집안은 이탈리아 왕족의 혈통이죠 카바르칸티 자작은 당글라르 은행과도 거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돈이라면 귀가 번쩍 뜨이는 당글라르 남작이 앙드레아를 바라보며 깊은 관심을 보였다 반갑습니다 카바르칸티 자작 안녕하십니까 당글라르가 사람 좋게 웃어보이며 악수를 청했다 당글라르는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카바르칸티 후작의 아들 앙드레아를 유심히 지켜보았다 몬테크리스토 백작으로부터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앙드레아가 파리에서 신부감을 찾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당글라르는 자신의 외동딸인 웨제니와 몰세르 백작의 아들인 알베르의 결혼을 약속했으나 재산이 더 많은 카바르칸티의 집안과 사돈을 맺고 싶어졌다 그는 음흉한 미소를 띈 채 연신 앙드레아를 힐끗거리고 있었다 몬테크리스토 백작이 준비한 만찬은 세계 여러 나라의 진귀한 요리로 가득했다 그들은 모두 이처럼 훌륭한 요리를 마련한 백작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고 만찬을 즐겼다 만찬이 끝나자 모두들 저택을 보며 감탄했다 손님들은 몇 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이 저택이 호화롭고 아름답게 변한 것에 놀랐다 건물은 흰색으로 칠해져 반짝반짝 빛이 났으며 대문에서 현관까지 돌이 깔려 있고 그 위에는 잔디가 덮이고 뜰 곳곳에는 잘 가꾼 아름드리 나무들이 울창했다 도깨비집이란 별명이 있는 집을 이렇게 새 집으로 만들다니 이거야말로 기적입니다 샤토 르노가 감탄해서 말했다 뭐 별것 아닙니다 그저 나무 몇 그루를 더 갖다 놓았을 뿐이지요 몬테크리스토가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말했다 저는 이삼 년 전 생매랑 후자께서 이 저택을 내놨을 때 와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무척 음산했지요 샤토 르노가 덧붙여 말했다 하긴 저도 처음에 이 집을 보고 깜짝 놀라긴 했습니다 그 어떤 흉악한 범죄라도 일어났던 현장인 것 같았답니다 몬테크리스토가 말했다 파티에 파티에 초대된 사람들은 모두 몬테크리스토의 말에 웃음을 터뜨렸다 다만 빌포르와 당글라르 부인만은 애써 불안한 표정을 감추고 있었다 특히 2층에는 아주 기분 나쁜 방이 하나 있답니다 손을 대고 싶지도 않아서 그냥 방치해 두었는데 어떻습니까 다들 재미삼아 한번 둘러보시겠습니까 어머 그거 참 재미있을 것 같군요 빌포르 부인이 말하자 빌포르가 부인을 쏘아 보았다 몬테크리스토가 일어서자 모두들 따라 일어섰다 다만 빌포르와 당글라르 부인만은 선뜻 내키지 않는 듯 망설였다 하지만 모두가 집안을 구경하는데 둘만 앉아있을 수는 없었다 모두가 흥미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으라 빌포르와 당글라르 부인만이 무언가 두려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인 채 뒤따라왔다 집안은 동양풍으로 꾸민 몇 개의 방과 소파 세 개의 명화들 중국 비단으로 감싼 벽 등 화려하고 한상적이었다 그런데 오직 2층의 방 하나만은 전혀 꾸미지 않고 낡은 그대로였다 바로 여기입니다 어머나 이 방은 뭔가 오싹하네요 빌포르 부인이 그 방에 들어서자 깜짝 놀라며 깜짝 놀라며 말했다 부인 뭐랄까 나는 보았어 라고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몬테크리스토의 이야기를 듣자 빌포르는 자신도 모르게 몸을 떨었다 그래서 그래서 이 방은 사건의 진실을 위해 그대로 두었습니다 사건이라뇨 무슨 사건이죠 빌포르 부인이 물었다 글쎄요 혹시 살인사건이 일어났을지도 모르지요 그러자 탕글라르 부인이 파랗게 질린 얼굴로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어머나 부인 어쩌면 부인께서 앉은 그 의자에서 살인이 저질러졌을지도 모르잖아요 빌포르 부인이 농담처럼 말했다 손님들이 가볍게 웃었다 부인 괜찮으십니까 용서하십시오 부인과 같은 품이 있는 분께는 너무 너무 무서운 이야기였지요 자 그럼 이제 이 계단으로 내려가 보실까요 몬테크리스토는 좁은 계단을 지나 뜰러 나왔다 바깥 공기를 마시자 빌포르와 탕글라르 부인도 조금은 괜찮아진 표정이었다 다만 두 사람은 근처의 수풀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몬테크리스토는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다 사실 제가 2층에서 이야기했던 것은 상상이 아닌 사실입니다 거기에는 명백한 증거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다 빌포르 부인은 몬테크리스토 백작의 말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되었다 백작님 검찰총장님께서 와 계시는데 함부로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요 아닙니다 부인 오히려 더 잘된 일이지요 저도 그동안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자 이쪽으로 와보십시오 몬테크리스토는 정원 안쪽에 있는 나무 아래로 갔다 바로 이곳입니다 저는 이 나무에 비료를 주려고 땅을 파다가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상자에 뭐가 들어 있었을 것 같습니까 사람들은 긴장해서 숨을 죽이고 몬테크리스토의 말을 기다렸다 보물일까요 아니 였습니다 상자에서 나온 것은 바로 어린아이의 백골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경악해서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빌포루와 당글라루 부인은 다시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이것 보시오 백작 확실한 증거도 없이 경솔하게 범죄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소 빌포루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큰소리로 외쳤다 글쎄요 그냥 자연사 한 거라면 이런 나무 아래에 파묻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 정원이 묘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갓난아기를 죽이고 땅에 묻은 것을 검찰총장님께서 범죄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빌포루는 말문이 막혔다 이야기를 듣고 있던 당글라르 부인은 거의 실신할 지경이었다 그들을 바라보는 몬테크리스토의 얼굴에는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다 그때 카바르칸티 소령이 물었다 프랑스에서는 갓난아기를 죽인 범인에게 어떤 벌을 줍니까 간단하게 단두대로 보냅니다 당글라르가 대답했다 당글라르 부인은 더 이상 서있을 힘이 없는 것처럼 보였고 빌포루 역시 무언가 두려운 듯 겁먹은 표정으로 입을 꾹 다물고 있었다 몬테크리스토는 생각했던 만큼 효과를 거두었다는 듯이 너의 죄가 너를 찾아갈 것이다 속으로 중얼거리며 더 이상 사건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오늘은 이쯤에서 끝내주지 몬테크리스토의 얼굴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다 한편 앙드레아는 너무나도 기분이 좋았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선망하던 상류사회의 모임에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은행가이자 귀족인 당글라르가 은근히 자기 딸과 결혼했으면 하는 눈치를 보였기 때문이었다 이윽고 손님들이 돌아가고 앙드레아가 뒤늦게 마차에 오르려고 할 때였다 더부룩하게 수염이 난 불황자 같은 사나이가 앙드레아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미안합니다 나리 잠깐 할 얘기가 있어서 말씀입니다 그 목소리를 듣자 앙드레아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이봐 베네데토 마차에 함께 타면 안 될까 앙드레아는 마블을 돌려보내고 그 사나이를 마차에 태운 다음 직접 마차를 몰았다 카드루스 도대체 무슨 일이오 오 이제야 나를 기억하는군 이보게 화내지 말게 나는 그동안 불행이 겹쳐서 이 모양 이 꼴이지만 자네는 아주 행운이 겹쳤군 우리가 함께 감옥을 탈출할 때 내가 자네를 내 아들이라고 불렀던 걸 기억하나 그래서 지금 내 행복을 빼앗겠단 말이오 아니 아니 천만에 내가 그럴 리가 있나 그 행복을 조금만 나누어 주게 한 달에 100프랑 아니면 150프랑 앙드레아는 주머니에서 100프랑을 꺼내주었다 좋아 그래도 자네는 의리가 있군 다음에도 또 부탁하지 카드루스는 카드루스는 돈을 받아들고는 크게 소리내어 웃으며 어두운 골목으로 사라져갔다 카드루스는 여관을 하던 중 에드몽 당텍스의 유언 집행을 위해 찾아온 부조니 신부에게서 값비싼 다이아몬드를 받았으나 돈에 욕심이 생겨 다이아몬드를 사러 온 장사꾼을 죽이고 돈을 빼앗았다 그 때문에 잡혀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다 앙드레아로 불리는 베네데토와는 감옥에서 만나 함께 탈옥한 사이였다 그리고 이 베네데토는 그 오태의 발장에 묻힐 뻔했던 빌포르의 아들이었다 텔레그래프 이튿날 아침에 몬테크리스토는 앙페르문을 지나 오를레안 가도로 들어섰다 그는 언덕 아래에서 마차에서 내려 구부러진 오솔길을 따라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산 꼭대기에 오르자 꽃무가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낡은 탑이 보였다 탑 아래의 작은 정원에는 수십 년 묵은 고목이 서있었다 팔자 모양의 정원길은 산책할 수 있도록 조성되어 있었다 정원길은 풀 한 포기 없이 깔끔했으며 하단에도 잡초 하나 없었다 신호수는 아마도 정기적으로 정원사를 불러오거나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원예일을 하는 것 같았다 갑자기 손수레 뒤에서 한 남자가 벌떡 일어섰다 그 남자는 손수레 뒤에 웅크리고 있어 몬테크리스토는 미처 그를 발견하지 못했다 50대로 보이는 그 사나이는 딸기를 주어 포도 이파리 위에 늘어넣고 있는 참이었다 사나이는 일어서다가 딸기며 포도 이파리며 접시를 몽땅 떨어뜨릴 뻔했다 딸기를 따십니까 몬테크리스토가 물었다 자리를 비워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지금 막 내려온 길입니다 이렇게 말하며 사나이는 백작의 얼굴과 그 푸른 옷을 불안한 눈으로 쳐다보았다 안심하십시오 저는 감찰나온 상관은 아닙니다 그저 지나가던 여행자인데 호기심에 들어왔을 뿐입니다 오히려 이쪽에서 시간을 방해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뭐 저의 낙입니다 누구에게든 마음 밑바닥에서 그를 올가메는 도락이라는 것이 있다 마치 과일에게는 그 과일을 파먹는 벌레가 있듯이 이 신호수에게는 정원을 가꾸는 일이 바로 그 도락이었다 몬테크리스토는 햇빛을 받지 못하게 포도송이를 가리고 있는 잎사귀들을 하나하나 따기 시작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는 정원사의 마음을 얻었다 신호기를 보러 오셨습니까 사나이가 물었다 예 그렇습니다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저촉되다니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신호를 알아들을 수가 없을 테니까요 신호수들 자신도 모르는 신호를 그저 자꾸 되풀이만 한다더군요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히려 그게 더 마음 편하고 좋습니다 신호수는 사람 좋게 웃으며 대답했다 왜 그 편이 더 좋으십니까 그야 이쪽에서 책임질 일이 없으니까요 나는 기계 이상의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호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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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들이 제게 더 할 말은 없지요 문테크리스토는 이 남자가 아무런 야심도 없을까봐 걱정스러웠다 신호수는 해시계를 힐끗 쳐다보며 말했다 이제 이제 10분이 거의 다 갔군요 저는 제자리로 돌아가야겠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저하고 같이 올라가 보시겠습니까 그러지요 따라 올라가 보겠습니다 몬테크리스토는 세층으로 된 탑 속으로 들어갔다 맨 아래층에는 세스랑과 삽 물뿌리개 같은 농기구들이 벽에 기대어 서 있었다 두 번째 층은 신호수가 늘 쓰는 방으로 침실이었다 그곳에는 서너 가지 소박한 가구들이 놓여 있었다 침대 하나 테이블 하나 의자 둘 물통 하나 그리고 천장에는 건첌 몇 개가 매달려 있었다 신호수를 배우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배우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견습기간이 좀 길지요 임금은 얼마나 받습니까 천프랑입니다 천프랑입니다 대단친 않군요 그렇지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숙식이 제공되니까요 몬테크리스토는 방 안을 둘러보았다 사나이가 이 방에 미련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두 사람은 3층으로 올라갔다 그곳이 신호실이었다 몬테크리스토는 새로 된 두 개의 핸들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 핸들로 신호수는 기계를 움직이는 것이다 무척 무척 재미있는 기계군요 계속 이러고 있으면 생활이 무미건조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계속해서 보기만 하니까 고개가 다 뻣뻣해지지요 하지만 1,2년 지나면 익숙해지니까요 뭐 게다가 휴식시간도 있고 휴일도 있어서요 언제가 휴일입니까 안개가 끼는 날이죠 그런 날은 저에겐 명절입니다 그런 날에는 정원으로 내려가서 나무도 심고 돌봐주기도 하고 다듬어 주기도 하고 뭐 그러다 보면 시간이 금세 지나가지요 언제부터 여기에서 일하셨습니까 10년째 입니다 거기에다가 견습기간이 5년이니까 합해서 15년이군요 연세를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55입니다 연금을 받으려면 얼마나 더 근무해야 합니까 총 25년이니까 10년을 더 근무해야죠 그러면 연금은 얼마나 됩니까 100프랑 정도 됩니다 그리 넉넉하지는 않겠군요 그런데 신호 자체의 의미 같은 건 전혀 모르십니까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알려고도 안 해보셨고요 물론입니다 그건 알아서 뭘 합니까 하지만 신호수한테 직접 보내는 신호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야 그렇죠 그건 아시겠죠 뭐 밤낮 똑같은 거니까요 이상 없음 한 시간에 여유 있음 뭐 이런 내용이지요 아주 간단한 것들이로군요 그런데 저거 보십시오 저쪽 신호가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닙니까 아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저건 무슨 신호인가요 저것도 아실만한 신호입니까 저건 준비되었느냐는 신호입니다 그럼 이쪽에서도 대답을 해 주겠군요 그렇지요 오른쪽 신호기로는 준비 완료를 알리고 왼쪽 신호기로는 준비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자 이제 보십시오 5분만 있으면 저쪽에서 무슨 신호가 올 겁니다 사나이는 신이 나서 말했다 그럼 아직 5분이 남아 있군요 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괜찮겠습니까 물어보십시오 영감님께서는 정원 꾸미기를 좋아하십니까 좋아하다마다요 저의 낙이지요 그럼 스무자밖에 안 되는 땅보다는 2에이커쯤 되는 토지를 가지시는 게 더 나으시겠군요 그만한 땅만 있다면 나는 나는 거기에다 지상의 낙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전프랑 수입으로는 살기가 좀 어려우시겠습니다 그야 어렵지요 하지만 뭐 어떻게든 살기는 합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오른쪽 신호기가 움직이려고 할 때 불행하게도 신호수께서 한눈을 팔게 될 경우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야 그걸 못 보게 되겠지요 그럼 어떻게 되지요 같은 신호를 다시 보내지 못하고 말겠지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근무 태만으로 신호를 보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을 물게 됩니다 벌금이 얼마입니까 100프랑입니다 수입에 일하리라 그거 적지 않군요 지금까지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예 딱 한 번 있었지요 마침 개암나무를 접붙이고 있다가 그만 그렇습니까 그럼 만약에 영감께서 신호를 바꾸거나 다른 신호를 보내게 될 경우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얘긴 달라집니다 파면당하고 연금까지 없어지지요 그러니까 그런 짓은 절대로 안하게 되겠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연금에 15년분이 생긴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 만 8천 프랑이란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를 놀리시는군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저를 유혹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유혹하는 거 맞습니다 잠깐만 오른쪽 신호기를 좀 봐야 하겠습니다 그걸 그걸 보지 말고 이걸 좀 보십시오 그게 무엇입니까 이 종이가 뭔지 모르시겠습니까 그건 지폐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열 여덟 장이 있습니다 크게 도대체 누구껍니까 원하신다면 지금 당장 드릴 수도 있습니다 저한테 말입니까 신호수는 놀란 듯이 소리쳤다 그렇지요 전부 드리는 겁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지금 저 오른쪽 신호수가 신호를 하고 있습니다 내버려 두시지요 방해하지 마십시오 이러다간 벌금을 내야 합니다 벌금이라야 100프랑 아닙니까 만 8천 프랑을 받는 편이 훨씬 나을 텐데요 이보십시오 오른쪽 신호수가 채촉을 합니다 신호를 또 보내왔습니다 내버려 두십시오 그리고 어서 이걸 받으세요 몬테크리스토는 지폐뭉치를 신호수의 손에 쥐어 주었다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니요 만 8천 프랑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테니까 말입니다 이것 보십시오 하지만 이건 저에겐 직업입니다 이 직업은 이제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저쪽 신호와 다른 신호를 보내게 될 테니까 아니 그럼 도대체 절 덜어 뭘 하라는 말씀입니까 뭐 어린이 장난 같은 거 하나만 해주시면 됩니다 저에게 강제로 그런 일을 시키지 않는 이상 실은 강제로라도 그 일을 시킬 생각입니다 몬테크리스토는 이렇게 말하며 주머니에서 다른 지폐뭉치 하나를 더 꺼냈다 여기 만 프랑이 또 따로 있습니다 영감님 주머니에 만 8천 프랑하고 합하면 2만 8천 프랑이요 그 중 5천 프랑으로는 아담한 집 한 채와 2에이커짜리 정원을 사는 겁니다 나머지로는 해마다 천 프랑의 이자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2에이커짜리 정원이라고요 그리고 매년 천 프랑이죠 자 어서 받으십시오 이렇게 말하며 몬테크리스토는 만 프랑을 신호수의 손에 쥐어주었다 도대체 뭘 하면 되는 겁니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게 뭡니까 여기 이 신호를 반복하는 겁니다 몬테크리스토는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그 종이에는 세 개의 신호와 그것을 보내는 순서가 기록되어 있었다 별로 긴 것도 아니오 그렇군요 하지만 이것만 하면 정원이든 뭐든 다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이 한마디가 결정적이었다 사나이는 사나이는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구슬땀을 흘렸다 그리고 오른쪽 신호수에 무서운 연락 중단의 신호에도 불구하고 몬테크리스토가 지시한 세 가지 신호를 순서대로 보냈다 그리고 그 신호는 정확하게 내무성으로 접수되었다 자 이제 영감님은 부자가 됐습니다 그렇게는 하군요 하지만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나는 영감님께서 후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말을 믿으십시오 영감님께서는 누구한테도 잘못한 게 없습니다 오직 신의 뜻을 받들었을 뿐입니다 신호통신이 내무성에 도착하고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 드블레는 마차를 타고 당글라르 집으로 달렸다 부인 당글라르시께서는 스페인 공채를 가지고 계시죠? 드블레가 당글라르 부인에게 물었다 600만 프랑이나 있어요 왜 그러죠? 그걸 값은 얼마를 받든지 간에 팔아버려야 합니다 그건 왜요? 돈 카를로스 왕이 부르주에서 도망갔답니다 그래서 스페인으로 돌아갔다는 말입니다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모르는 정보가 어디 있습니까? 드블레는 의수되며 말했다 당글라르 남작 부인은 곧장 남편에게로 달려갔다 당글라르 남작은 또 남작대로 중개인한테 달려가 값은 얼마가 되어도 좋으니 궁채를 모조리 팔아달라고 말했다 그날 저녁이었다 석간신문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났다 신호통신 돈 카를로스 왕은 부르주에서 감시의 눈을 피해 달아났다 그는 카탈로니아 국경을 거쳐 스페인으로 귀국하였다 바르셀로나는 왕을 위해서 봉기했다 그날 밤 공채를 판 당글라르의 성견 지명에 대한 평판이 자자했다 신문기사가 나간 후 공채의 값이 폭락했기 때문이다 한편 공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당글라르의 공채를 산 사람들은 파산이라도 한 듯 무척 고통스러운 밤을 보내야 했다 그러나 이튿날 또 다음과 같은 기사가 났다 돈 카를로스가 탈출해 바르셀로나에서 반란을 일으켰다는 어제의 보도는 사실 무근의 오보이다 돈 카를로스는 부르주를 떠나지 않았으며 스페인 역시 지극히 평온하다 짙은 안개 때문에 신호를 잘못 수신한 데서 비롯된 오보이다 이 기사가 나간 후 떨어졌던 공채 값은 배로 뛰어올랐다 이로 인해서 당글라르는 결국 백만 프랑의 손해를 입었다 다음날 당글라르는 몬테크리스도 백작을 찾아갔다 이번 재산 손실에 대해 다른 곳에서 돌파구를 찾기 위함이었다 당글라르 남작님 무슨 일이라도 있습니까 안색이 안 좋으시군요 몬테크리스도 백작이 찾아온 당글라르에게 물었다 실은 요즘 운이 좀 따라주지 않는군요 스페인 공채 때문에 그러십니까 뭐 그것도 그렇지만 그동안 투자했던 이탈리아의 어느 상회의 파산 문제 때문에도 골치가 아픕니다 혹시 그 파산한 사람이 자코포 만프레디안인지요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 해 동안 1년에 90만 프랑 정도의 거래를 해왔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착오 없이 계속 잘 지불해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 해에는 백만 프랑을 융통해 주었는데 갑자기 지불 정지가 된 겁니다 손해를 많이 보셨겠군요 정말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스페인 공채에다 이런 일까지 겹치니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스페인 공채 건 얼마나 손해를 보신 겁니까 백만 프랑이란 돈이 증발해 버렸습니다 용이 주도한 남자께서 그런 실수를 다 하셨으니 운이 정말 안 좋으셨군요 타격이 크시겠습니다 돈이 필요하시겠군요 제가 좀 빌려 드릴까요 그 정도는 아닙니다 탕글라리는 필사적으로 침착을 가장하며 말했다 뭐 손해를 보긴 했지만 다른 것으로 메꿀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군요 그건 그렇고 백작 카바르칸티 후작을 저에게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장부에 덕분에 중요한 이름을 올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만 이탈리아 사람들은 자식을 결혼시킬 때 재산도 나누어 줍니까 경우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지요 자식이 부모가 골라주는 상대와 결혼을 하면 몇 백만이란 큰 재산을 나누어 주지요 하지만 제 맘대로 결혼을 할 경우엔 사랑만이 재산이 되겠지요 그런데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걸 보니 앙드레아 자작이 사익감으로 관심이 있으신 모양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따님은 알베르군과 혼인을 약속한 사이 아닙니까 뭐 그런 말이 오가긴 했지만 사실 그건 몰세르 백작의 일방적인 희망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뭔가요 그 백작께서는 왜 알베르 가족을 만찬에 초대하지 않으셨는지요 물론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가족 여행을 떠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의사가 알베르 어머니한테 해변에서의 휴양을 권했다더군요 아 그렇군요 그 어머니한테는 바다 공기가 그리울 겁니다 탕글라르는 비꼬는 듯 말했으나 몬테크리스토는 눈치채지 못한 척했다 아무튼 알베르군이 돈이 많지 않다 하더라도 가문만은 훌륭하지 않습니까 뭐 그렇다고 해두지요 이런 말씀은 백작개만 드리는 겁니다만 사실은 유서 깊은 가문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알베르 몰세르보다는 앙드레아 카바르칸티를 택하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남작 몰세르가가 카바르칸티가보다 못할 건 없을 텐데요 알베르군 가문은 500년이나 된 유서 깊은 가문 아닙니까 순간 탕글라르의 얼굴에 비웃음이 스쳐 지나갔다 백작님 저도 뭐 이 남작 자기가 태어날 때 물려받은 자기는 아니지만 적어도 제 성만은 원래부터 탕글라르입니다 그야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일이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몰세르는 원래 성이 아니란 말입니다 남작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세상이 남작으로 만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의심스러운 백작이란 말이지요 원래 몰세르는 어부였습니다 가난한 어부였죠 그럼 몰세르 백작이 어부였을 때 성은 무엇이었습니까 몬데고였습니다 페르낭 몬데고였죠 정말 놀랍군요 물론 놀라운 일이죠 페르낭 몬데고와 저는 삼십 년 직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죠 그런데 남자께서는 왜 그런 사람 가문과 사돈을 맺으려고 하셨습니까 뭐 그런 페르낭도 저도 모두 벼락부자가 되어 귀족이 되었으니 꽤 잘 어울리는 파트너니까요 저와 다른 점이 있다면 그쪽엔 어떤 의심스러운 소문이 있지만 저에게는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거지요 남작 소문이라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페르낭 몬데고라는 이름을 들으니 생각나는 것이 있긴 합니다 그리스에 있을 때 그 이름을 들었던 것 같은데요 알리파샤 사건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사건은 정말 미스터리입니다 당시 페르낭은 알리파샤를 도와서 그 군대를 훈련하는 군사 교관으로 프랑스 정부에서 파견되었는데 갑자기 알리파샤는 사형당하고 페르낭이 그 알리파샤의 재산을 물려받은 게 영 이상하단 말입니다 그 수수께끼를 정말 알고 싶습니다만 방법이 없습니다 알고자 한다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니 어떻게 말입니까 남자께서는 그리스에 거래하는 분이 없습니까 그야 물론 있지요 그렇다면 믿을 만한 분한테 편지를 쓰시지요 알리파샤가 몰락했을 때 페르낭이란 프랑스 군사 교관이 어떤 일을 했는지 진상을 조사해달라고 의뢰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몬테크리스토는 은근히 당글라르를 부추겼다 아 그런 방법이 있었군요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혹시 말씀이죠 이상한 답변이 온다면 백작계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몬테크리스토와의 긴 대화 끝에 당글라르는 비로소 가벼워진 표정으로 방을 나갔다 비밀 남녀 그 시각 당글라르 부인은 산책이라도 나가는 듯 밀짚모자를 쓰고 간편한 옷차림으로 집을 나서고 있었다 당글라르 부인은 가문의 마차를 사용하지 않고 지나가던 상마차를 잡아탔다 마차에 타자 그녀는 주머니에서 검은 베일을 꺼내 쓰고 있던 모자에 매달았다 거울을 꺼내 얼굴이 잘 가려진 것을 확인하고 그녀는 마음이 좀 가벼워졌다 마차는 도핀의 광장을 거쳐 아를레의 재판소 안으로 들어갔다 당글라르 부인은 마차 싹쓸 치르고 마차에서 내려 곧장 대기실로 갔다 그녀는 자신이 변호사들을 기다리고 있는 서너 명의 다른 여자들과 비슷해 보이는 것에 안심했다 빌포르의 방 앞에 마련된 대기실은 방문객들로 가득했다 당글라르 부인이 들어서자 수의가 다가와 이름도 대기 전에 비밀복도를 통해 빌포르의 방으로 안내해 주었다 빌포르는 그녀가 들어온 것도 모르는 듯 서류를 보고 있다가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나고 수의의 발소리가 멀어지자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문을 잠갔다 아무도 엿들일 사람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빌포르는 당글라르 부인에게 의자를 권했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인 이렇게 단둘이 마주 앉아 얘기해 보는 것도 참 오랜만이군요 그런데 힘든 얘기를 해야 겠습니다 오태유 별장 만찬에서 돌아온 후로는 불안해서 자다가도 깨곤 해요 제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주세요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 나는 지금 마치 피고인이 된 기분이오 빌포르가 한숨을 쉬었다 아무튼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제가 몬테크리스토 백작의 만찬에서 받은 벌은 너무 가혹했어요 당신에게는 힘겨운 자리였지요 두 번이나 쓰러질 뻔 했으니 말이오 빌포르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하지만 앞으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아직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나질 않았다니요 또 무슨 일이 있는데요 당글레르 부인은 두려움에 휩싸였다 부인 이제 이건 더 이상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 무서운 과거보다 더 힘든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피를 흘려야 할지도 모르죠 빌포르는 침착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으나 당글레르 부인은 그의 침착성이 더욱 무서운 공포로 다가왔다 그런데 부인 그 무서운 과거가 어떻게 다시 모습을 드러냈을까요 아마도 우연이겠지요 우연이란 없습니다 몬테크리스도 백작이 그 집을 산 것이 우연의 시작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불쌍한 아기가 잠든 상자를 발견한 것도 우연이고요 그건 결코 우연일 수가 없습니다 부인 우연이 아니라 아주 무서운 얘기라고 말하는 게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나무 밑에 어린아이 시신이 들어있는 상자는 없었으니까요 그러니 울거나 마음 아파하기보다는 오히려 두려움에 떨어야 할 겁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몬테크리스도 백작의 말은 거짓말이란 얘기입니다 그 나무 밑에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당신이 그때 분명 그 불쌍한 어린 것을 거기에 묻었다고 하지 않았나요 날 속인 거예요 내 말을 좀 들어 보십시오 내 얘기를 들으면 지난 20년 동안 당신한테는 내색하지 않고 홀로 괴로워한 나를 이해할 거요 어쩐지 점점 더 무서워지는군요 어쨌든 말씀해 보세요 그 무서운 밤 당신은 해산을 했지요 태어난 아이는 울지도 않고 숨도 안 쉬어서 우리는 아기가 죽은 줄로만 알았지요 순간 당글라르 부인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려고 하자 빌포르가 제발 진정하라고 두 손을 모으며 말렸다 부인 제발 진정하십시오 나는 그 일이 있은 지 1년 후에 과거의 무서운 흔적을 그냥 둘 수 없어서 그 나무 밑을 다시 파서 그 상자를 다시 꺼내려 했소 하지만 상자는 거기 없었습니다 나는 혹시 그 자리가 아닐까 해서 범위를 넓혀 파보았지요 하지만 역시 아무것도 없었소 그 상자가 감쪽같이 없어진 겁니다 어떻게 없어질 수 있죠? 당글라르 부인은 겁에 질려 말했다 한 가지 지피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그때 나를 공격한 놈이 내가 쓰러지자 그 상자에 보물이라도 든 줄 알고 판에서 가져갔을 겁니다 나는 놈이 상자를 아무데나 버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반경 수 킬로미터 이내를 다 찾아보고 강가에도 여러 번 가보았습니다 하지만 흔적도 없었지요 나를 공격하고 상자를 가져간 놈은 필시 나에게 복수하겠다고 하던 코르시카 놈일 겁니다 그렇다면 그 자가 증거로 삼기 위해 가져간 거 아닐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1년씩이나 시신을 증거로 가지고 있을 리는 없지요 그걸 경찰에 보이고 나를 조사하도록 하면 그 자가 하려하던 복수가 될 테니 그리했겠지요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요 그러니 우리에게 더 무섭고 위험한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아마도 그놈이 아이를 살려낸 것 같소 그게 무슨 소리예요? 당신 아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해 보지도 않고 매장했어요? 당글라르 부인은 빌포르의 손목을 움켜잡았다 그리고 모성애가 소용돌이 쳐오는 듯 울음을 터뜨렸다 진정해요 내가 그 애를 찾기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압니까? 놈은 차마 아이를 버리진 못한 것 같았소 어느 고아원에서 그 아이가 거쳐간 흔적을 발견했으니까 바로 그 무서운 밤 9월 20일 밤에 누가 갓난 아기를 어느 고아원 문 앞에 버리고 간 겁니다 아기는 리넨 천에 쌓여있었고 거기에 H자가 쓰여있었다고 하더군요 맞아요 내 리넨 녹감에는 전부 내 이름 첫 글자인 H가 박혀있어요 그래 그 아인 지금 어디 있어요 내 아이는 어디 있냐고요 난들 어떻게 알겠소 내가 아는 바로는 며칠 후에 어느 부인이 와서 아기를 데리고 갔다는 겁니다 세상에 누굴까요 물론 당신은 그 여자를 찾았겠지요 놓쳤습니다 놓치다니요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소 당글라르 부인은 이야기를 들으며 이야기의 국면이 변할 때마다 한숨을 쉬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그게 전부예요? 그래서 그냥 손을 뗀 건가요? 그럴 리가 있겠소 계속 수소문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만 몇 년 전부터는 중단하고 있었소 하지만 이제부터는 열심히 다시 찾아볼 거요 왜냐하면 이제는 양심의 문제가 아니라 두려워 졌기 때문이요 몬테크리스토 백작 때문에요? 하지만 그 사람은 이런 사연은 모를 거예요 설마 안다면 우리들과 사귀려고 하지 않았겠죠? 당신은 인간을 모르는군 인간의 악이란 그 깊이를 짐작할 수 없는 거요 몬테크리스토 백작 그자는 나무 밑에 나무 밑에 분명 상자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어린아이 유골이 담긴 상자를 파냈다는 말을 만찬 자리에 만찬 자리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했소 우리 들으라고 한 소리입니다 그 자야말로 우리의 비밀을 알고 있는 놈이란 말이요 그 자에게는 뭔가 그 얘기 있는 게 분명합니다 몬테크리스토 백작 그 자를 경계하라고 주의시키고 싶어서 당신을 만나자고 한 거요 그런데 빌포리는 부인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부인 우리 관계를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겠지요 그럼요 절대로 안 했어요 일기는 안 씁니까? 일기요? 안 써요 그런 걸 번거롭게 왜 쓰겠어요 자다가 잠꼬대를 할지도 모르지 않소 저는 아기처럼 잠을 잘 자는 걸요 기억 안 나세요? 당글라르 부인이 얼굴을 불켰다 하긴 그랬지요 빌포르가 중얼거리듯 말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빠른 시일 내로 몬테크리스토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낼 겁니다 그 자가 어디 출신인지 어디로 갈 것인지 무슨 속셈인지 도대체 왜 우리 앞에서 잊지도 않은 그 상자 얘기를 했는지 모두 다 알아내고 그 자를 파헤칠 거요 빌포르는 무서운 어조로 힘주어 말했다 만약 몬테크리스토가 들었더라면 공포에 몸을 떨어야 했을 정도였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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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